따뜻함이 녹아 있는 시골의 한 밥집. 이 밥집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? 맛있으세요? 그럼요. 내가 한 밥보다 낫다니까. 겉보기에 더 푸짐한 한상. 과연 그 가격은? 4천 원. 단돈 4천 원. 4천 원. 잠깐만요. 주인장이세요? 두 분 신혼이신가요? 무슨 소리세요? 남매 비슷한 뭐 그런 거예요? 가족들 끼니를 챙겨준다는 마음으로 밥상을 차려줬습니다. 그럼 저기 나 방송 타는 겨? 네, 저희 가게 방송 나오라고. 감사합니다. 오시오, 러시오에 나와요.